19세기 미국의 비대한 시인이며 사상가인 에멀슨이라고 하는 분은 7대째 성직자의 가정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하버드대학을 나오고 보스턴 교회의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아내가 죽고 성도들과의 불화 때문에 목표를 그만두고 강연과 저술에 몰두했던 분입니다 그는 자기 주변에 있는 너무나 많은 부자들과 권력자들 소위 성공한 사람들 속에 있는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성공이란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로 유명한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은 What is success?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성공에 대하여 가장 잘 정의해 놓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성공에 대한 시이기도 합니다 읽어드리죠 성공이란 무엇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친구의 배반을 견뎌내는 것 아름다움을 감상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을 발견하는 것 아이를 건강하게 기르든 작은 정원을 가꾸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게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당신이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공이 뭐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면 각각 답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당한 명예와 재산을 소유하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성공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성공은 자기가 놓여야 할 곳에 놓이는 것입니다 전문용어로 말하자면 내가 이루고 싶은 야망, 앰비션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 비전을 이뤄내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성공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권력과 혹은 배움이나 돈의 다과에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일에 만족하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공은 어떤 소수의 특수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은 삶의 열매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하는 성공이란 뭐냐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실패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는 최고의 사건이죠 이제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공의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는 건데 첫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즉 우리 모두는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뭐냐 하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뚝 꺾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꺾인 것 같지 않도록 살짝 위장을 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자 이 가지가 살까요 죽을까요 살까요 죽을까요 아 죽겠죠 왜요 나무로부터 꺾여졌기 때문입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꺾여지면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가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가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은 뭐냐 하면 줄기에 붙어있는 거예요 햇빛도 필요하고 수분도 필요하고 좋은 영양분도 필요하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의미를 갖는 것이지 아무리 옆에 좋은 것이 많고 조건이 완비되었다 할지라도 이 가지가 나무로부터 끊어지면 그 가지는 가지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는 거죠 나는 예수님께 속한 가지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된 분이 계시고 나는 그분에게 소속된 그분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그분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소라 그런 말이죠 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인생 최고의 성공이 뭐냐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는 거죠 여기 어떤 신앙인이 있는데 잘 믿는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그랬을 때 아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분과 나는 떨어질 수 없는 나는 주님의 가지라고 나는 예수 믿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성공했다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신앙적으로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우리 모두가 다 확실하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에 대하여 껄떡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귀한 성공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남과 비교하며 내 스스로 비참해지거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고백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런 폭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16절에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므로 그 택함에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놓아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언제나 분명하게 고백하고 신앙적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성공은 부지럭된 것이라는 거죠 성공의 첫 번째 요소 내가 누군가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 여기서 우리 모두가 아무도 실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 성공의 요소가 뭐냐 하면 이제 가지가 됐는데 이 가지로서 어떤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이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신비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상호침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을 내게로 받아들이느냐 하면 말을 통해서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 저는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하지만 이 대화의 중요성을 오해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셨나요?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려고 할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가 끊기면 왜 이렇게 힘들어 할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말을 내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의 말을 사랑으로 받는 동안 그의 존재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내가 그에게 사랑의 말을 할 때 상대방도 내 말을 자기 속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라는 존재를 자기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화를 충분하게 나누게 되면 상대방의 존재가 내 속에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연합의 감격이죠 그런데 이렇게 꽉 찬 감격도 시간이 지나면 물이 빠져나가듯이 감각이 사라져요 감동이 그래서 다시 대화를 원하게 되고 그 대화를 통하여 이 연합의 기쁨과 그 감격을 다시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대화를 통하여 내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를 내 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란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귐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정말 가슴으로 받고 마음으로 목상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또 내 말, 내 기도와 찬양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 속으로,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그게 사랑의 연합이고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냐면 5절 끝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 이게 사랑의 극치에서 나오는 고백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시나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의 영혼의 진정한 고백입니까?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고백이 정말로 내 영혼의 고백이 되면 그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은 그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열매맺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뭐냐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내가 방법이 없죠 주님 외에는 그러나 내 삶의 어떤 영역,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지식의 문제, 내 미래의 프로젝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주님 없어도 어느 정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뭔가 열매를 맺지만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 맺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내 할 수 없음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도 미래를 계획하는 일에도 내 건강의 문제에도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형식적인 가지가 아니라 완전히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붙어있을 때 이 나무의 힘으로 가지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성공의 요소가 뭐냐면 주님과 깊이 사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얼마나 갈망하시는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요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이 고백이 진실하지 않다면 그리고 부분적이었다면 모든 영역에서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성공적인 믿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고하라 나도 너희 안에 고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통해서 맺혀지지만 가지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가 할 일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가지를 통하여 맺어야 되는 열매가 서절로 맺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에서 내가 이런 열매를 맺겠다고 어떤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지 말고 주님이라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분의 말을 내 가슴에 담고 나의 말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내가 맺어야 될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로서 저절로 맺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마 나름대로 인생에서 맺고 싶은 열매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맺기를 요구하는 인생의 업적과 성취 그리고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나는 이런 열매를 맺었다고 이런 것을 이루었다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죠 우리에겐 다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 열매, 내가 맺고 싶었던 그 열매가 진정한 성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열매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를 잘 맺을 때 어떤 결과가 있냐면 8절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8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제대로 맺게 되면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그리고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란 뭐냐 하면 첫째, 내가 주인이 돼서 두 번째는 내가 맺고 싶은 열매를 맺으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 결과는 허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버림받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의 평가자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박수갈채를 보낼 수 있고 환호를 지를 수 있지만 그들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가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평가자는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볼 때 진정한 성공은 뭐냐는 거죠 나는 주님께 속한 가지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 붙어있는 것 그럴 때 주님은 나를 통해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서절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간단히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말하는 성공은 첫째 예수님과 연결되고 두 번째는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참제자됨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많이 다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것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있는 행위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우리 속으로 모시는 시간입니다 내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죠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죠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저절로 주 안에서 맺혀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 항상 은혜 받고 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은혜 충만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어느 날은 뭔 소리 하나 졸다 가기도 하는 겁니다 공치는 날도 있다는 걸 인정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나 나오고 안 나오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나무에 신행이 내게 들어와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인격이 회복되고 분별력이 생겨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깨닫게 되면서 삶의 열매로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선택했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내 소속은 크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천국이 나의 것임을 확인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감격과 응답으로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가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시간과 정성을 바쳐야 되겠다는 고백이 나오게 됐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아주 신비한 말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를 주님은 아주 존중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인 동시에 보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열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요 또 크고 작고도 중요한 게 아니죠 무언가 내가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리라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몸부림과 수고를 보고 주님이 정말로 열매 있는 인생이 되도록 애쓰고 있는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더 열매를 잘 맺도록 나를 깨끗하게 하고 필요한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주님을 향한 응답과 이 시도가 열매를 맺으려는 작은 노력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소교회 2018년도 새생명축제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주보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주일 예배 순서지 옆에 보면 2018년 새생명축제 안내가 있죠? 네 이 새생명축제가 어떤 것인지를 예배가 끝난 다음에 꼼꼼하게 맨 밑에까지 잘 읽어주시기를 바라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점을 기억해 주세요 새생명축제가 뭔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2월 한 달 동안은 내가 올해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주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름이 뭔가를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준비하는 게 2월 달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3월 첫 주에 그 이름을 올려드리고 3, 4월 두 달 동안 기도한 후에 5월에 초청하는 것이 새생명축제의 프로세스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많은 열매가 있겠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열매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죠 태신자 작정을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의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한 영혼의 구원이죠 단순히 교인수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라는 것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가 하면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붙어있을 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에 동참하고 어떤 이름을 묻고 올려드릴 뿐이에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십니까? 주님 자신이 우리를 통하여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작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 새생명축제에 초대할 사람을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되네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쉽지 않죠 한 생명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은 출애급 사건과 같이 힘든 겁니다 그러나 시도는 하십시오 시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시도라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힘을 주어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작년에 실패했으니까 올해도 안될지 모르겠다고 미래에 겁내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태신자 작정에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 썬다싱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겨울날 길가에 어떤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다 얼어주고 가고 있는 거예요 친구는 그를 보더니 야 우리도 추워 죽겠는데 빨리 가자 그리고 먼저 앞서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다싱은 아무리 추워도 얼어주고 가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냥 가느냐 해서 그 얼은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겁고 힘이 들었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서 얼어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떠났던 친구입니다 자기는 이 얼은 사람을 메고 땀을 흘리며 걸어왔기 때문에 그 온기로 인하여 두 사람이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돌보고 그 이름을 올려드리고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내팽개치면 안 되죠 그를 돌보고 수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영혼도 살고 내 영혼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라죠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보금을 전했기 때문인데 보금이 나에게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누구에겐가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번 주일에는 좋은 명절이 있습니다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그 명절을 보내면서 만나게 되는 친지 가족들 친구들 만나면서 내가 누구의 이름을 올려드릴까 주님 주님 앞에 올려드릴 이름이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열매 많이 맺는 한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 하지 않고 예수님이 볼 때 진정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분주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참 성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 일지인데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아닌 예수님이 볼 때 진정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인지 신앙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의 사귐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주의 은혜 가운데 어느새 맺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주님께 올려드릴 이름이 생각나게 하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이름을 작정하려 하오니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한 영혼 구원의 복된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2018년도 새생명 축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나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의 이름이 누구인가를 주여 우리가 묻고 기도하오니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찾는 2월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올려드리고 기도한 후에 초청하는 그 수고를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작은 몸짓과 수고를 보시고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언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참제자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성공주의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 보실 때 진정으로 성공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 거기에 물든 교회들과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성공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행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돌보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진정한 성공이 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알게 하소서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다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해주소서 또한 예수님을 떠나서는 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고백이 참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게 하시고 정말 이 고백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진정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어가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